꼴대 딱 있네, 저거. 꼴대. 왜요? 골 한 번 넣어봐, 저기 가서. 뭘 하려고요? 응? 뭐하려... 형, 저 크로스 오르려고 그런 거 아니겠지? 어. 포르차 알죠? 포르차 알죠? 재현이 안 된다니까? 형, 그게 안 돼요. 왜 안 돼? 해봐. 나 현역 때도 그거 재현 못 했어. 여기잖아, 여기. 이 정도인가, 이 정도? 형, 저 갔어요, 저기. 거의 라인. 저쪽이지, 저기. 코너킥 거의 라인이었어요. 여기까지 안 날아가겠어. 형, 여기까지 날아올 수 있어요? 나 가볼게 한 번. 아니, 안 날아갈 거 같아. 형, 내가 여기 있었는데 너 가슴 트래핑 할 수 있어? 가슴 트래핑까지는 할 수 있어요. 재현 한 번 해보자. 가슴으로 못 보낼 거 같아. 아, 네. 아이, 뭐야? 여기가 안 오잖아요. 오케이, 오케이. 다시, 다시. 형, 이거 우리 하루 종일 걸려요, 이거 하려면. 야, 가슴 드리핑해. 왔다, 왔다, 됐다. 왔다, 왔다, 됐다. 왔다, 왔다, 됐다. 그렇지, 야. 그렇지, 야. 야, 어디 가. 야,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때려야지. 형, 우리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? 전주 국가대표들인데.